안녕하세요. 네, 투페이오 형입니다.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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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. 지금 저희는 여러분들의 사랑에 힘입어 아웃도어 광고를 찍고 있습니다. 2012년 새해가 밝았는데 네, 여러분, 올해는 용띠 임신전이라고 합니다. 우리 멤버들 중에서는 태균형과 쿤형이 용띠인데 그 둘을 비롯해서 올 한 해 용띠이신 분들은 모두 다 좋은 일들만 가져가셨으면 좋겠습니다. 그리고 우리 아티스트분들 늘 행복한 일들만 가져가시고 바라겠습니다. 지금 저희는 새벽 6시고요. 지금까지 촬영하고 있습니다. 아직 한 5시간, 6시간 더 해야 될 것 같아요. 쉽지 않습니다. 여러분, 파이팅! 파이팅! 자, 그러면 아, 잠시 후에 언젠가 또 인사를 드리겠습니다. 여러분, 그틀동안 안녕! 잘 지내요. 밥 잘 챙겨 드세요. 감사합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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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.